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견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에는 귀족수술을 설명한 영상에서 살해자가 귀족적인 세련된 얼굴을 얻기 위해서 귀족수술을 하였는데 도리어 원숭이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입술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입술필러를 맞은 후에 오리입술이 되어서 입술필러를 넣었다가 또 입술 도통한게 아쉬워서 또 넣었다가 그러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왜 입술필러를 맞으면 송혜교나 전지현처럼 도톰한 입술로 예뻐지지 않고 오리입술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자가 질문 주신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언니가 있는데 코밑 인중라인이 꺼져서 엄청 안 이뻤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좀 남성스럽고 강한 그런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얼굴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 자기 성형수술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그 언니한테 술 엄청 사주고 완전히 취했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니 임금윤기는 당나귀기 이야기하듯이 말해준다고 여기 청담동 박현성외과에서 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하관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사진 찍으면 크게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술필러는 두세 번 맞아 봤는데 인중이 길어서인지 오리같이 돼서 다 뺐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을 상당히 좋게 평가해 주신 분인데요 참고로 저는 얼굴이 예쁜데 성형수술한 티가 나는 얼굴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을 진짜 예쁜 얼굴이라고 하는데 저의 성형 모토가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은 한 1,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성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에게 자기 성형수술 안 했다고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예뻐졌으니까 뭐 했는지 굉장히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절대 성형수술 안 했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3류 연예인은 눈이 크고 특급 탤런트나 1류 연예인은 입술 및 입 하관이 예쁘다라는 동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눈을 크게 하는 것은 쌍꺼풀 수술, 눈매교정술, 앞팀, 뒷팀, 밑팀, 위팀, 풀팀 해서 크게 하는 수술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왔는데 입 주변이나 하관을 예쁘게 하는 수술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고 입술 필러 부작용으로 오리 입술이 되는 이유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황색 화살표 길이가 짧아서 즉 코 옆 꺼짐, 코 밑 꺼짐이 있어서 빨간선 방향으로 인중이 이렇게 경사져서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 경사도가 오리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두형 얼굴인 동양인의 대다수의 얼굴형들은 이 코 옆 꺼짐이 있게 됨으로써 입술 필러를 맞아서 오리 입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성형하는 수술이 저희 청담동 박현성외과 의원의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즉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은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만 입매를 저렇게 고급지게 세련되게 하는 성형수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는 눈 큰 연예인은 삼류가 되고 하관 및 입술이 예쁜 연예인은 특급 연예인이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